동양사람 농사를 찢는 걸 옥수수리장 되겠습니다 아따 싱싱하다 여기도 있네 아이고 아무것도 있네 가득 써먹어도 돼 밥살하네 어흑 아 하고 있어? 한번 보여주세요 아흑 친구네 집에 놀러 왔는데요 자 옥수수 잘 옥수수 고춧가루 다시 고향에 와서 전원생활하는데 완전히 무슨 호숫가에 와 있는 것 같아 전원에 아주 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고고고고 수박 물 담궈놓고 시골에서 바로 옥수수를 따가지고 아까 깠는데 이걸 이제 쪄가지고 바로 먹는데 너무 쫄깃쫄깃도 맛있다 그지? 끈 물이라 옥수수가 좀 별로 좋진 않네 아니 근데 엄청 맛있는데 뜰깃쫄깃이라면 냇가에서 옥수수 먹는 거 똑같네요 부럽지 않네 그냥 감자시고 감자가 안난 구멍에다가 그냥 핫바사랑 50개 사다 넣거든